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내일의 부 2편입니다. 1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직전에 올린 내일의 부 1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공황은 분명 위기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부자는 공황을 거치며 탄생한다. 그것도 자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말이다. 공황의 시기에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을 잘 사기만 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공황과 호황이 반복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공황의 이유와 호황의 이유는 같다. 욕심, 낙관론, 군중심리. 지금 세계는 엄청난 삐더미에 진울려 있기 때문에 FED 의장인 파월의 발언 이외에는 주가를 반등시킬 여지가 없다고 와도 무방하다.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는 많으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파월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공황이 오게 되어 있다. 시기의 문제일 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명과도 같다. 따라서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공황 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값이 공포 상황에 놀라 저절로 떨어지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황이 닥치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른다. 이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진다. 사업가들은 달러와 N화 대출을 했을 것이고 환율 상승으로 달러 가격이 오르고 이자율도 같이 오르니 죽을 맛이다. 사업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흑자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받은 어음은 부도가 나고 내가 줄 돈을 쥐지 않으면 나도 연세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돈을 주고 내가 받은 어음은 부도가 났으니 돈이 모자라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좋은 부동산을 파하는 것이다. 안 좋은 부동산은 아예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인 강남 부동산부터 처분을 한다. 그것도 헐값의 말이다. 집주인들은 빌린 돈이 문제가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다. 주택담보대출은 KB 시세가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강남부터 우량 물건들이 떨어지는데 음마아파트는 14억 하던 것이 2008년에는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7억 5천만 원 하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10억이 떨어진 18억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1년 연장되는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KB 시세를 반영해서 은행에서는 떨어진 만큼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보를 한다. 나도 인천에 라이프아파트라고 있었다. 매가는 1억 8천만 원이었으나 대출금이 1억 3천 2백만 원이었다. 그런데 시세가 9천만 원으로 하락했고 은행에서는 1년이 지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1억 원을 갚으라고 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은행은 KB 시세를 보고 있고 이는 지점이 아닌 대출을 한 은행원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행원은 자신이 빌려준 대출금에 KB 시세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기가 돌아올 때 자신이 일으킨 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보 조정을 한다. 그런데 만약 KB 시세가 떨어졌는데 대출금 회수를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되고 은행원은 퇴직과 함께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곧바로 대출 상원에 들어가고 만약 대출금 상원이 되지 않으면 경매에 넘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공황이 오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상 금매로 판다고 팔리지 않는다. 특정 지역 특히 강남과 같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나 일부 거래가 될 뿐이지 강북, 수도권, 지방 등은 어림도 없다. 지방은 더욱 심각한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나는 충남에 아파트 30채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다. 월세는 30만원 정도로 저렴했었는데 삼성전자와 가까워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로 숙소를 이용했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삼성전자는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바로 라인을 뜯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가 공실로 남게 된다. 엘리베이터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진 월세 전단지로 도배가 되었고 살고 있던 세입자들도 방을 빼달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집주인들은 단지 내 부동산에 아예 진을 치고 앉아 자기 집부터 월세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2008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유행이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를 하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들여 여러 채의 집을 샀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하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후 공황이 닥치면 대처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가 팔리지 않고 높은 레버리지가 도구를 작용하여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달리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다. 따라서 공황이 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등 일부 우량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 팔린다고 보면 된다. IMF 때 주가는 70% 이상 떨어졌으며 상장 폐지된 종목도 허다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이 폭락했다. 증권회사 직원들은 할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전 종목 하한가를 받고 아예 거래가 안되기 때문이다. 공황이 오면 한국의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IMF 때는 7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무려 3배 가까이 올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100원에서 1600원대로 30% 가까이 올랐다. 따라서 공황이 왔을 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등 주식을 비롯한 우량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안전하다. 공황이라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팔리면 팔린다는 얘기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의 법칙을 알면 공황이 오기 전에 공황을 피할 수 있다. 나스닥 일간 주식에 마이너스 3%가 한 번이라도 뜨면 모든 주식을 팔고 미국의 국채의 ETF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뜨면 공황 확정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마이너스 3%가 한 번만 떠도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고 미국 국채의 ETF로 갈아탄다. 공황이 확정되기 전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공황을 피해갈 수 있다. VIX 즉 빅스지수로 공포를 판가름하는 평균 수치는 15다. 15 이하라면 투자를 해도 무방한 시기다. 생태계 기업의 바탕은 클라우드에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 처리는 주로 내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영화가 있다고 하자. 내 컴퓨터에 모두 저장할 수 없다.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느니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클라우드가 있었다. 그 최초의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시작했을까?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고객과 상품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했고 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했다. 세일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 트래픽이 많이 걸릴 때도 있었다. 이런 데이터 저장과 운용에 관한 노하우가 쌓인 곳이 바로 아마존이다. 게다가 통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것이 더 유용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USB와 같은 저장 배치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웬만한 파일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접속하여 파일만 내려받으면 된다. 이러한 빠른 통신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클라우드가 되어야 된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항공도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사와 같이 30분간 70만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 웬만한 서버는 다운이다. 그런데 아마존 클라우드는 다운이 되지 않는다. 동시 접속을 하더라도 트래픽을 분산할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제주항공이 이 정도의 데이터 서버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거기에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임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많은 컴퓨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구나 컴퓨터는 시간이 지나면 버리거나 교체해야 한다. 원가를 뽑기도 전에 말이다. 그래서 차라리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가격적인 측면과 운용의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제주항공은 효과를 보자 이익 40%를 IT에 투자한다고 했다. 저비용 항공사로서 메이저 항공사와 대등하게 싸우려면 IT, 특히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제주항공의 이익 40%는 제주항공을 살찌울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항공사가 따라하는 순간 제주항공이 쏟아부은 클라우드 정책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대다. 이익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가 안 하면 망하는 그런 시대 말이다. 그렇다면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나?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빨려들어간다. 2019년 7월 현재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을까? 바로 클라우드 때문이다. S&P 500 기업이 들어가 있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60년대에는 6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15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기업의 흥망성세가 빠르게 반한다. 따라서 한 기업이 오랫동안 묻어두고 투자한다는 것은 1960년대 방식이고 앞으로는 빠르게 잘 적응하는 기업을 바꿔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현재 클라우드 1등은 누구인가? 바로 아마존의 AWS다. 아마존의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최초로 시작했고 과감한 투자로 현재 1등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업체를 수시로 인수하고 있다. 보안을 더 강화하면 각종 관공서도 클라우드 서버로 옮길 수 있다. 국방부 CIA, FBI처럼 최고의 보안이 필요한 곳도 클라우드로 편입될 수 있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은 정체의 상태다. 마켓이 정체하거나 줄어들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애플은 애플 TV를 통해서 동영상 분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영상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즐비하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은 커 나가는 시장을 잘 잡은 케이스를 하겠다. 클라우드는 게임 시장도 노리고 있다. 인터넷 접속만으로 게임이 가능하다. 지금 게이밍 PC는 엄청난 고사양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입출력 정도만 되는 컴퓨터라도 온라인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클라우드가 현재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간은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시그모이드 곡선의 10%에서 80%가 되는 출발점이다. 결국 클라우드가 성장하고 커 나가다가 2029년 정도가 되면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물론 그때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이 시가총액 1등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클라우드의 시대다.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구현하는 시대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클라우드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강력한 소비력 값 관세를 부기로 3개의 공장에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세일 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혁신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까지 낮춘다면 기업주들에게 미국은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소비와 제조가 한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물류비용이 감소한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와 물건 생산에 어려움이 없다. 미국에서 제조업의 부활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3개의 제조업 공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그래서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잘 되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 큰 슈퍼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침략 전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한들 얻을 것이 무엇인가? 땅을 빼앗아 농산물을 착취할 이유도 금은보화를 가져올 이유도 없다. 대신 무역전쟁이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다. 달러는 현대 황금이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을 침략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미국을 침략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항공보험이 LA에 상륙한다 해도 할리우드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미국의 황금은 컨텐츠, 즉 문화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 영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이다. 그러니 중국도 미국도 침략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무역전쟁, 금융전쟁이 알파이자 오메가다.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가 못 가진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하드웨어를 생산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하드웨어 생산공장 폭스콘이 있다. 죽어라 이래도 폭스콘은 애플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4%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나머지 96%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들의 차지다. 애플이 어플리케이션과 브랜딩 복스로 가장 많이 가져가고 한국, 일본 등의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을 통해 이익을 나눈다. 그러니 소프트 파워가 없는 나라는 노예가 되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 나라는 부자가 된다. 중국은 바로 이 소프트 파워를 탈취하려고 해킹을 하거나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넘겨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을 아는 미국이 중국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현대전은 소프트 파워 전쟁인 것이다. 미중 전쟁의 5개 전쟁은 무역, 환율, 금융, 석유 전쟁이다. 지금은 무역과 환율 전쟁 단계다. 향후 금융, 석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다.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이긴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쟁까지 불사한 이유는 중국을 소련처럼 만들기 위해서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치명적인 국력 소모력을 겪다가 결국 1991년 붕괴되고 말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군비 경쟁으로 치다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작전이다. 이 작전에 앞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다.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보라. 모두 미국 기업이다. 그 중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생긴 지 20년 도움 되지 않은 신생 기업들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최근 이렇게 큰 대기업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기술은 기대할 수 없고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 것 뿐이다. 임금이 싼 이머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자동화로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다. 그러니 중국 증시는 안 좋고 미국 증시는 최대치를 경신하며 상승 중이다. 이러한 기조는 중국이 플라자 합의로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미국의 요구는 금융시장 개방이다. 만약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은 중국에 최대한 버블을 키울 것이다. 그리하여 도랑치고 가재 잡는 미국식 셈법에 맞는 이익을 취할 것이다. 잘 나가던 독일 경제가 주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중국의 노동 비용은 이미 미국과 4% 정도의 차이로 좁혀졌다. 이 와중에 관세 25%까지 현실화되면 중국에서 공장을 돌릴 이유가 사라진다. 역사를 통해 패권국인 미국이 소위 손을 보는 시점은 경쟁국가가 자신의 GDP 40%선까지 올라왔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내일의 부 2권이고요. 앞서 올린 1권에 대한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